안녕하세요. 고여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천은영 작가님의 내가 데려다 줄게 입니다. 천은영 소설집 그녀의 눈물 사용법에 수록된 소설이며 2008년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천은영 작가님은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의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바늘, 명랑, 그녀의 눈물 사용법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잘가라 서커스, 생강 등이 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이 소설은 내 죽음이 진실을 대신하리라 라는 유서를 쓰고 늪속으로 들어간 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천은영 내 죽음이 진실을 대신하리라 산에는 마침표를 찍으며 진실을 밝히리라가 낫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하지만 그저 스치는 생각일 뿐이었다. 산에는 망설임 없이 제 이름을 적은 다음 각을 맞춰 두 번 접은 종이를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다. 차창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헤드라이트를 받아 더욱 녹밀해진 안개 입자들만 느릿느릿 떠다니고 있었다. 기분 나쁘게 음산한 움직임이었다. 산에는 차에서 나와 안개 속에 섰다. 안개에선 어쩐지 햇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안개 너머 어딘가 숨소리를 지켜보는 속광의 눈초리가 숨어 있는지도 몰랐다. 산에는 살아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호흡을 딱 멈춘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산에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늠해 보았다. 애초에 생각한 곳은 분명 아니었다. 휴식처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산해를 둘러싼 의혹과 질책을 피해 당분간 숨을 수만 있으면 되었다. 유서를 쓰겠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안개가 거치며 거대한 늪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산에는 저도 모르게 펜과 종이를 찾아 진실을 대신할 짧은 유서를 쓰게 된 것이었다. 모든 게 안개 때문이었다. 동으로 나무로 방향을 바꿔가며 운전을 하는 동안 안개는 기습적인 테러를 감행하곤 했다. 국도를 벗어나 낯선 길을 헤매다 결국 도착한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습지였다. 산에는 안개를 따라 안개의 중심으로 온 것이었다. 늪을 마주한 산에는 한밤중에 상복 입은 여자와 홀로 맞닥뜨린 사람처럼 당혹스럽고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면서 편안함을 되찾았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먹이 어린애처럼 아무 걱정도 들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쓱 치마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산에는 그 소리를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산에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양복 윗도리를 벗어 반듯하게 개켜놓은 다음 넥타이와 와이셔츠와 바지를 차례로 벗어 그 위에 올려놓았다. 구두와 양말까지 벗어 옷가지들 옆에 가지런히 놓고 마지막으로 팬티를 벗었다. 산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과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팬티를 번갈아 보았다. 운전석에 얌전히 놓인 옷가지들은 지금 막 벗은 것이 아니라 산해를 위해 누군가 새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말끔했다. 산에는 단정하게 개어놓은 옷 위에 팬티를 놓기가 꺼려지기도 했고 또 지금 가야 할 길이 저승길이라면 팬티 한 장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다 싶기도 했다. 산에는 팬티를 손에 꼭 쥐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에는 안개 넘어 늪의 어느 지점을 쏘아 보았다. 가늠할 수도 가늠되지도 않는 거리였다. 산에는 팔을 쭉 뻗어 손에 쥔 팬티를 허공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초혼을 하는 사람처럼 펄럭펄럭 소리를 내며 힘차게 휘저었다. 지금 막 육신을 떠난 어떤 혼들이 산해의 부름에 응답해 올 것만 같았다. 아니면 곧 떠나게 될 자신의 육체에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바람이 불었다. 안개가 저만치 물러가면서 늪이 드러났다. 산에는 늪을 향해 한 발자아 가까이 다가섰다. 늪의 한 자락이 산에의 발등을 적셨다. 개구리 풀이 떠 있는 물은 용단처럼 보드랍고 따뜻했다. 산에는 연두빛 용단에 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늪의 심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보드라운 흙이 발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발목을 휘감은 물풀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간지렸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산에는 차갑고 미끈미끈한 생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 생물체는 사타구니를 스쳐 지나 엉덩이 깨를 툭 올려치곤 사라졌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오줌이 마려웠다. 산에는 마지막 기력을 소진하려는 듯 온 힘을 다해 오줌을 쌌다. 뜨뜻한 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물풀들이 쳐들어오는 순간 산에는 진실을 밝히리라고 썼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문장을 고치기엔 이미 늦었다. 산에는 중심을 잃고 무너졌다. 눈앞이 컴컴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물에 잠기면서도 손에 쥔 팬티는 놓지 않았다. 늪은 제 속으로 걸어 들어온 산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늪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산에 벌린 잎 속으로 버드나무 잔가지와 물달팽이 껍데기와 생이가래와 자라풀을 집어넣었다. 산에가 있던 자리를 연두빛 융단이 차지하더니 곧이어 짙은 안개가 그 위를 덮었다. 산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늪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침묵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산에는 안개 속의 남자를 쫓아가고 있었다. 남자는 알몸이었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남자의 몸을 감추었다가 내놓았다. 산에는 알몸의 남자를 불러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산에가 입을 벌리려 하면 헝검 뭉치 같은 것이 목구멍을 틀어막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안개가 걷히고 알몸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산에에게서 딱 한 발짝만큼 떨어져 있었다. 남자가 몸을 돌렸다. 산에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산에는 남자의 얼굴을 쓰다 드무려 손을 내밀었다. 남자가 볼에 손을 대는 순간 남자는 안개처럼 흩어졌다. 작은 물방울들이 산의 몸에 스며들었다.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이 산의 발목을 휘감는 것이 느껴졌다. 초록 얼룩 뱀이었다. 뱀은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로 올라갔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뱀이 산의 몸에 감겼다. 뱀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뱀들은 산의의 다리를 감아 오르고 목을 휘감고 겨드랑이를 벌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산에는 초록 얼룩 뱀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였다. 결국 산에는 사라지고 뱀들만 남아 서로의 몸을 휘감으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흙이 물속으로 꺼져가는 느낌. 물은 차가웠고 몸은 뜨거웠다. 산에는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어느 순간 몸이 붕 뜨더니 물을 박차고 올라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느낌. 산에는 자신의 흙인 것도 같고 공기인 것도 같았다. 물인가 싶으면서 동시에 불인 듯도 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빛이 보였다. 투명하고 푸른 빛이었다. 푸른 빛 사이로 보이는 것은 희미하게 뭉개진 잔상 같은 것뿐이었다. 나무 한 구루가 산의 눈에 어른거렸다. 색색의 헝겊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거대한 당산나무. 당산나무는 산의 몸에 그늘을 들이오며 다가왔다. 누군가 이마에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다. 나무 등걸처럼 옹이지고 거친 손이었다. 억지로 눈꺼풀을 올리려 애를 쓰는 것 같기도 했다. 몸을 쓰다듬는 손길도 느껴졌다. 그 손길은 뱀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사내에게 옷을 입혀주는 손길도 있었다. 빳빳하게 풀먹인 새 옷에서 향나무 냄새가 났다. 사내는 들것 같은 것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바람에 몸을 비비는 마른 갈대 소리. 하늘하늘 떨어져 내리는 은빛 꽃가루. 사내 몸에 꽃가루가 닿을 때마다 요령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자장가처럼 감미로웠다. 누군가의 저승길을 배웅하는 상여소리인지도 몰랐다. 사내는 꿈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다. 꿈이 아니라면 이승과 저승 사이 어느 지점에 누워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꿈과 생시,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그 좁은 듯 하면서도 광활한 사이 혹은 틈새. 살았다. 사내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확신했다. 살을 만져보거나 거울에 몸을 비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콧속으로 파고드는 쌀밥 냄새 때문이었다. 이제 막 지은 달큰하면서 구수한 쌀밥 냄새. 입안에 군침이 돌면서 허기가 졌다. 사내는 침을 삼키며 눈을 떴다.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 앉았다. 꽤나 두툼하고 묵직한 솜이불이었다. 이불 옆에는 얌전히 개어진 옷가지와 밥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내는 밥상에 놓인 밥그릇을 보았다. 고봉으로 가득 채운 흰쌀밥에선 거짓말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사내는 밥상을 끌어당겨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밥그릇을 다 비워냈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크크 웃음을 터뜨렸다. 죽자 하고 늪에 뛰어든 사람이 눈 뜨자마자 밥그릇을 붙들고 앉은 꼴이라니. 사내는 그래도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 최고로 맛있었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나서야 이불 옆에 있던 옷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회색 면바지와 흰 셔츠 그리고 속옷과 양말까지 사내는 자신이 힐 한우락이 걸치지 않은 채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끈한 방바닥에 축 늘어진 불알 두 짝을 내려다보며 사내는 자신이 벗어놓고 온 옷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사각 팬티도 생각났다. 손이 허전했다. 히히 어디선가 억지로 참다 터져나온 듯한 웃음소리. 문이 살짝 흔들린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문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내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옷은 사내에게 꼭 맞았다. 이불을 개어 한쪽에 밀어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밥상을 제외하고는 가재 도구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천장은 낮았고 벽면에는 못 하나 박혀 있지 않았다.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쩐지 비현실적이게 느껴졌다. 모든 게 꿈결 같았다. 차를 타고 무작정 달린 안개의 자욱한 도로며 유서를 쓰고 옷을 벗고 늪에 뛰어든 모든 일들이 꾸민 것만 같았다. 사내의 입에서 끄윽하고 트림이 나왔다. 문을 열어 젖혔다. 와락 밀려 들어온 빗줄기에 눈이 부셨다. 희다못해 푸르기까지 한 빗줄기들. 빛을 등지고 선 계집의 실루엣이 보였다. 어? 이 아저씨 이제 일어났네. 몇 날 며칠 잠만 자더니만. 당돌하고 거침없는 말투. 조금씩 빛에 익숙해지면서 계집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계집의 뒤로 탱자나무 울타리와 울타리 넘어 커다란 감나무, 그리고 어림잡아 열 마리쯤 되어 보이는 개들. 흙마당에 배를 깔고 누웠거나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그 개들은 모두 한 배에서 나온 것처럼 생김새가 비슷했다. 계집애는 마루에 훌쩍 올라앉더니 발목을 흔들어 신발을 벗었다. 뒤축이 구겨진 운동화 두 짝이 흙마당에 나동 그라졌다. 신을 벗자 계집의 더러운 맨발이 드러났다. 진흙탕을 뛰어 다니기라도 했는지 말은 진흙이 발목까지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다. 계집애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발만 까딱까딱 흔들었다. 그래, 내가 며칠이나 잔 거냐? 몰라, 며칠이나 잤더라. 히히, 아저씨 빨개 벗은 거 내가 다 봤지. 아저씨 씻기느라고 울 엄마랑 할머니랑 얼마나 힘들었게. 그런데 어른들은 다 어디 가셨니? 엄마한테 가볼까? 계집애가 눈을 반짝이며 사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사내는 마루에서 선뜻 내려서지 못하고 엉덩이만 살짝 든 채 모추름하게 서 있었다. 저 개들이 무서운 거야, 아저씨는? 쟤네들 다 바보들이야. 덩치만 커다래 갖고 내가 올라타도 꼼짝 못하는 걸 한번 볼래? 계집애는 자신이 한 말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려는 것처럼 신발 한 짝을 집어 개에게 던졌다. 신발은 마당 한가운데서 자고 있던 개의 머리통을 맞추고 떨어졌다. 개는 눈만 살짝 치켜 떴다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리 사이에 고개를 파묻었다. 계집애가 깨끗발로 뛰어가 신발을 신고 사내를 쳐다보며 웃었다. 작고 고른 이가 환하게 빛났다.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대돌 위에 놓인 갈색 고무 슬리퍼를 신고 계집애를 따라 나섰다. 대문을 열고 나가자 보이는 것은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와 그 뒤로 광대하게 펼쳐진 갈대였다. 사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트막한 야산을 배수진으로 두고 갈대로 둘러싸여 작은 집. 집을 둘러싼 탱자나무 울타리는 키가 컸고 철 대문은 견고해 보였다. 주위에 다른 인간은 없는 듯했다. 사내가 나온 집은 작은 성 같았다. 주위를 끌어당기는 듯하면서도 고고하게 서 있는 작은 성. 애움길을 따라 계집애가 앞서 걸어갔다. 사내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 뒤를 쫓았다. 계집애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땅바닥에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다. 사내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계집애는 어느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저만치 앞서 나갔다. 갈대 밭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것 좀 봐봐봐. 길섭해서 무언가를 주워 올린 계집애가 부리나케 뛰어와 사내에게 내밀었다. 새끼 뱀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늘어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전히 다 있잖아. 어른 뱀은 이렇게 완벽하게 못 뻗는데. 여기저기 뭉개가지고 너덜너덜 하거든. 와 진짜 근사하다 그지? 분명히 첫 허물일 거야. 이런 건 쉽게 못 건지는데. 자 기념으로 아저씨 줄게. 계집애가 사내의 손에 뱀 허물을 올려놓았다. 새끼 뱀의 첫 허물은 거칠거칠하고 바싹 메말라 있었다. 사내와 계집애는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뱀 허물을 들여다보았다. 계집애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었다. 아저씨 그거 알아? 뱀들이 허물 벗을 때가 되면 눈이 뿌옇게 흐려져. 안개 낀 것처럼. 넌 어떻게 그런 걸 아니? 맨날 맨날 보는 게 뱀인걸 뭐. 허물 벗을 때가 되면 눕으로 오거든. 할머니가 그러는데 몸을 말려야 허물이 잘 벗어진대. 그래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서 몸의 물기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허물 다 벗으면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눕으로 온다는 거지. 뱀들은 허물을 벗기 위해 흐린 안개 눈을 하고 눕으로 온다. 사내는 손에 든 허물을 보며 되뇌었다. 아저씨도 모르는 게 있음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뭐든지 다 알거든. 아니면 노래하는 탑에 가도 되고. 계집애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러곤 사내가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생하니 갈대습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내는 한동안 뱀 허물을 들고 서 있었다.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허물이었지만 사내에겐 백년 묵은 구렁이라도 든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사내는 뱀 허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계집애가 사라진 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시야를 가로막는 갈대들을 헤치며 걸었다. 살갗에 닿은 갈대는 분 오른 감자처럼 포근포근했다. 사내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갈대의 숲을 벗어나자 사내의 눈앞에 늪이 나타났다. 온갖 물풀들로 뒤덮인 늪은 습지라기보다는 거대한 초원을 연상시켰다. 늪을 가득 메운 자잘한 마른 풀들과 한 방향으로 결을 낸 억새들. 물속에서부터 가지를 뻗어올린 내 뻗을 굴락. 계집애는 늪 가장자리에 앉아있었다. 사내는 계집애 옆에 가만히 앉았다. 계집애는 말이 없었다. 무릎 사이에 턱을 괴고는 나무 꼬챙이로 땅바닥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계집애가 보는 곳을 사내도 바라보았지만 늪을 가득 메운 마른 풀들만 보였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침묵을 깬 것은 사내였다. 엄마가 여기 계셔? 응,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그런데 이 옷, 아버지 거니? 아버진 없는데. 나는 외갈이가 물어다 줬거든. 외갈이가? 그래, 외갈이. 왕버들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서 보고 싶으면 이따가 집에 가서 보여줄게. 그 속에 든 내 보물들은 생각 좀 해봐야겠는걸. 근데 왜? 아저씨는 그 옷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좋아. 그런데 엄마는 언제 오시니? 할머니도 함께. 저기 오잖아. 계집애가 말 허리를 자르며 벌떡 일어났다. 사내도 덩달아 자리에서 일어나 계집애가 향한 곳을 바라보았다. 물이 휘돌아가는 어느 지점이었다. 사내는 늪이 솟구친다고 생각했다. 물 여울이 일고 연두빛, 몰풀들이 들썩이더니 한 여자가 나타났다. 가슴까지 오는 고무 옷을 입은 여자. 머리에 작은 바구니를 받쳐 입고 꼿꼿이 선 여자. 물 여울만 남길 뿐. 자신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걷는 여자. 여자는 몰풀들을 뚝뚝 흘리며 늪에서 나왔다. 여자가 머리에 인 바구니를 내려놓자 계집애는 기다렸다는 듯 여자를 끌어안았다. 사내는 얼떨결에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여자는 계집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벼운 목래로 대답했다. 어떤 감정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사내는 말을 더 잊고 싶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말도 없었다. 여자 또한 안개 같은 미소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집애가 여자의 손을 끌어당기지 않았더라면 사내는 언제까지 그렇게 여자의 살짝 올라간 인매만 바라보며 서 있었을 것이다. 사내는 꿈속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계집애와 여자는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갔다. 여자가 걸음을 뗄 때마다 고무 장옷에 붙었던 몰풀들이 떨어졌다. 사내는 여자가 남긴 발자국을 밟으며 그 뒤를 따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여자와 계집애는 손을 잡고 석양 속으로 걸어갔다. 가끔 여자를 올려다보며 종알거리는 계집애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까르르 흩어졌다. 그 뒤를 따르던 사내는 문득 그 사이에 끼어 나란히 함께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사내의 눈에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끼면서 몸이 근질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허물 벗기 직전에 뱀 눈이 이럴까. 눈이 씀벅씀벅했다. 그리고 목이 탔다. 사내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늪에 뛰어들었는지, 언제 돌아갈 것인지, 노파와 계집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사내를 대했다. 시간은 문제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 따위는 필요 없었다. 사내는 새 여자가 만들어내는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여자는 하루에 두 번 늪으로 갔다. 새벽역 늪으로 가서 바구니에 채워온 논우렁이와 민물조개는 읍내의 상설시장에 내다 팔고, 오후 늦음하게 가서 잡아온 논우렁이는 저녁 밥상에 올리거나, 다음날 새벽에 잡은 논우렁이와 합쳐졌다. 개들을 괴롭히거나 뱀 허물을 주우며 하루를 보내는 계집애는 해질 여기면 어김없이 여자를 맞으러 늪으로 달려갔다. 사내는 퇴마루에 앉아 지는 해의 농도를 가늠하며, 여자와 계집애가 마당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간 부엌 쪽에 귀를 기울이며, 논우렁이를 씻을 때 나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파도 소리가 먹고 논우렁이가 삶아지는 동안, 계집애는 탱자나무 울타리로 달려가 가시를 끊어왔다. 사내와 계집애는 탱자나무 가시를 하나씩 나눠 들고, 우렁이 살을 발랐다. 발라낸 우렁이 살이 한 그릇 정도가 되면, 여자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 논우렁이 초무침이나 논우렁이 맑은 국 같은 걸 만들어 상을 내왔다. 사내는 밥상을 받아줄 때마다 여자의 가녀린 목선을 훔쳐보곤 했다. 그런 사내의 시선을 노파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노파는 주로 감나무 아래 앉아 혼잣말을 하며 보냈다. 감나무 아래 앉은 노파는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이기도 했다. 바닥으로 휘둠하게 자란 굵은 가지나 뿌리. 사내가 그 옆에 앉으면 노파는 먼 곳에 시선을 둔 채 옛날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들어볼 테냐, 외가리와 사랑에 빠진 처녀의 이야기. 들어볼 테냐, 뱀 가족을 구해준 까치들의 이야기. 늪 옆에 사는 여우들의 이야기. 노파의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시작했다. 사내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는 상관없었다. 노파는 아무 때나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무 때나 이야기를 멈추었다. 사내가 아니라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라도 혼잣말 하듯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사내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올라 원시의 숲속에 들어간 기분이 들곤 했다. 그 속에서 사내는 나무와 대화하고 새들과 함께 날고 뱀과 함께 또리를 트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는 안개 속 풍경과 같았다. 사내는 몽유와 같은 풍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때를 지어 나는 새들이나 구름을 쳐다보아야만 했다. 들어볼테냐, 학처럼 고운 처녀의 이야기. 노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내는 혼잣말로 노파의 말을 따라해보았다. 학처럼 고운 처녀의. 옛날에 말이다. 여기 늪에 아주 고운 처녀의가 살았단다. 얼마나 가녀리고 하얗고 고운가. 전생에 학이었다고 해도 믿을만한 그런 처녀의였어. 그리고 저기 늪 건너 마을에는 그 처녀의 를 사모하는 총각이 하나 살았지. 사내는 갈대밭에서 시선을 돌려 노파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꿈꾸듯 아련한 눈동자와 깊게 팬 주름에 슬며시 드러나는 수줍은 미소. 그 총각이 처녀의에게 와서 말했단다. 노래하는 탑을 만들어 줄게요. 나와 결혼해 줘요. 처녀에는 믿지 않았지. 노래하는 탑이라니. 그래도 싫지는 않았어. 총각은 매일 늪을 건너와 붉은 벽돌을 쌓기 시작했어. 자운형 꽃이 피고 지고 철새들이 철을 바꿔들고 나는 동안 매일같이 늪을 건넜어.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나서 탑이 완성되었지. 정말 노래하는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 노래하는 탑. 겉에서 보면 그냥 작은 탑이었어. 그런데 처녀의가 탑의 문을 여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야. 그건 마술이었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경쾌한 풀피리 소리가. 안개가 낀 날엔 가야금 소리가 들렸어. 총각은 탑 바닥과 꼭대기에 쇠칭을 박아 공명으로 음악소리를 만들었던 거지. 물론 처녀에게 공기의 움직임으로 소리를 낸다고 설명해 줄 필요는 없었어. 문을 여는 순간 처녀의 마음에 꼭 들었으니까. 처녀의는 자신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모두 반응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그 탑이 좋았어. 노래하는 탑. 처녀의가 슬퍼 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부드러운 노래로 감싸주고 또 기뻐 춤이라도 추면 발랄한 노래로 박자를 맞춰주는 탑. 노파는 말을 멈추고 갈대밭 너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갈대밭 어딘가에 노래하는 탑이 있는 것처럼. 사내는 뒷이야기가 궁금했다. 하지만 노파는 나무 지팡이에 힘을 주고 일어나더니 지팡이를 앞세워 갈대밭길을 걸어갔다. 사내는 노파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휘익 휘파람을 불 때마다. 늪을 건너 탑을 세우러 갔다던 총각의 얼굴이 그리워지는 것도 같았다. 미명에 들리는 휘파람 소리. 사내는 방 한가운데 앉아 끊어질 듯 이어지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일찌감치 깨어난 휘파람 새의 울음소리. 물질하는 안악의 숨소리. 늪을 건너는 거룩배에 노 젓는 소리. 사내는 미명의 휘파람 소리가 좋았다. 사내는 제 이름을 부르듯 휘익 휘파람을 따라 불러보았다. 그것은 먼 곳에서부터 온 반가운 기별. 젖먹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나지막한 호명 소리. 오래 기다린 연인의 반가운 손짓이었다. 휘파람 소리가 멈추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조붓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가만 가만 걷는 여자의 걸음소리. 바구니를 챙기고 빨랫줄에 널어놓은 고무 장옷을 걷고 수건을 탈탈 털고 사내는 바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웠다. 잠시 후 철문이 열렸다 닫히고 걸음소리가 멀어졌다. 여자가 물질을 간다. 사내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눈앞에 물질하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 마리 외가리처럼 늪 한가운데 있는 여자. 연두빛 몰풀들을 가르며 휘휘 소리를 내는 여자. 두건을 풀어 목에 물기를 닦아내는 여자. 사내의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졌다. 사내는 옷을 걸쳐 입고 경첩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문을 열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고 나가는 사내를 개 한 마리가 배웅하듯 서서 쳐다보고 있었다. 사내는 안개 속에 몸을 숨긴 채 길을 나섰다. 사내는 그저 휘파람 소리를 따라온 것이라고 제 속에 대고 말했다. 안개를 따라 걷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고무 장옷을 입고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만 아른거렸다. 두꺼운 고무 장옷 속에 숨겨진 가녀린 몸이. 발갛게 상기된 볼과 그보다 더 붉은 두 입술이.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늪이었다. 늪 가장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늪이 나왔고.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이 끝나고 갈대숲이었다.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면 방금 지나왔을 법한 길이 다시 나타났다. 길을 잃었다. 어쩌면 안개와 갈대가 여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는지도 몰랐다. 사내는 안개 속에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늪이었다. 가시 연잎이 가득한 늪. 사내는 모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내가 들은 것이 여자의 걸음소리였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였을 뿐이었다. 고요했다. 풀벌레들은 안개가 거치고 나야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를 낼 것이었다. 억새 속에 숨은 새떼들도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리며 젖은 깃털을 손보고 있을 것이었다. 안개 속에서는 모든 생명들이 숨을 죽인다는 것을 사내는 알고 있었다. 안개가 거치면 그 숨죽인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소란을 떨리라는 것도 알았다. 늪은 소란과 침묵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사내는 몇 번의 새벽 외출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내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돌아가는 길을 가늠해 보다가 문득 탱자나무 울타리 집을 제 집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잔잔한 수면에 물여울이 있는가 싶더니 거짓말처럼 여자가 나타났다. 안개를 밀어내며 늪에서 나온 여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꿈결 같았다. 사내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여자가 늘 그랬듯 가벼운 목래와 입가에 미소를 보내는 여자가 마지막 남은 현실감마저 지워버렸다. 사내는 벌떡 일어나 여자를 맞았다. 바구니를 받아들고 무태에 오르는 여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내는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물질을 떠날 때마다 사내가 자는 방문 앞에 서서 기척을 보내고 사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사내의 손길을 기다리고 일찍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산책 삼아. 오늘은 우렁이보다 조개가 많네요. 조개국 끓여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이번엔 된장 넣고 끓여드릴게요. 아니면 말각해?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물풀이 잔뜩. 가시 연줄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늪은 잘 안 오는데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아주머니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사내는 여자의 나긋나긋한 말소리가 듣기 좋았다. 눈에 하얀 장막에 들이오며 뭐든 훌훌 벗어 던져야 할 것 같은 느낌. 허물 벗기 직전에 뱀.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사내는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많은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다. 그 붉은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고 갑옷 같은 고무 장옷을 벗겨내고 젖은 옷도 마저 벗겨내고 하얀 속살을 거머쥐는 자신의 손을 상상했다. 갑분 숨결이 뒤섞이고 비릿한 산례를 맞고 가까운 곳에서 새떼들이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들어가세요. 아침장에도 가셔야 하는데 저는 좀 더 걷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갔다. 여자에게서 멀어져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사내는 진창인지도 모르고 발을 잘못 디뎠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눈을 찌르는 갈댓잎을 해치며 걸었다. 칼날처럼 잘 벼린 갈댓잎이 숨벅 얼굴을 스쳤다.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되었다. 사내는 진실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이 서운했다. 사내가 진실을 말할수록 그 말은 구차한 변명이 되어갔다. 사내는 자신의 욕정만으로 누군가를 탐하고 그걸 얻기 위해 힘이나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유학을 빌미로 미국으로 건너간 아내와 아이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던 몇 년 동안 일방적으로 보내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찢고 혼자가 된 후에도 사내는 한눈 한번 팔지 않았다. 계속되는 구애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밝힐 줄 아는 나이였고 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그 시간을 함께 즐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교내에 붙은 대자본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사내는 젊은 여제자를 힘으로 겁탈한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교내의 여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스스로 옷을 벗었던 여제자는 입을 다물었다. 사내는 억울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여제자보다 사내가 힘이 셌고 지위가 높았고 권력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 힘과 지위와 권력과 그동안 지켜온 모든 자부심을 빼앗고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사내는 빈손이었다. 오모를 뒤집어 쓴 더러운 알몸이었다. 돌아가야 했다.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빨리 늪을 벗어나야 했다. 구애의 손짓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내의 착각이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여자는 사내를 곤경에 빠뜨릴 진창인지도 몰랐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사내의 눈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왔다. 뱀은 이제 막 허물을 벗으려고 하고 있었다. 허물 벗기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뱀은 머리 옆쪽을 땅에 비비어 피부를 등쪽으로 돌렸다. 그런 다음 껍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뒤집으면서 꿈틀꿈틀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색과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비늘을 얻은 뱀이 강물 속으로 스르르 기어 들어갔다. 뱀이 사라진 자리에는 너덜너덜한 허물 하나만 남아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번지기 시작했다. 폭넓은 강물 위로 장 대나무 배들이 보였다. 장대로 배를 밀고 가 그물을 건져 올리는 모습이 아득한 꿈처럼 편안해 보였다. 사내는 안개 거친 강물 위 풍경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몸이었다. 사내는 그냥 여기서 숨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허물 벗은 뱀처럼. 여자들은 물질을 해 우렁이를 잡고 남자들은 나무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는 이곳에서. 금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지. 힘들이지 않고 장대를 미는 법도. 계집애와 돌아다니며 뱀 허물을 줍고. 사내는 허물을 집어 주머니에 넣으며 계집애의 바구니에 넣을 또 한 개의 보물이 생겼다고 뿌듯해했다. 사내가 서 있는 강뚝 옆으로 배 한 척이 다가왔다. 사내는 조금쯤 들뜬 마음으로 배에서 내린 노인네에게 다가갔다. 시커멓게 그을린 노인의 얼굴이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고. 그 건강한 낯빛이 언젠가 자신이 갖게 될 낯빛이라고. 사내는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노인에게 말을 붙였다. 여긴 뭐가 잡혀요? 잉어도 걸리고 가물치도 걸리고 그러지 뭐. 처음 보는 양반인데 어디서 오셨소? 그물에서 물고기들을 꺼내 플라스틱 상자에 옮겨 담는 노인의 손길이 분주했다. 사내는 딱히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탱자나무 울타리 집이라고 대답했다. 탱자나무 울타리 집이요. 죽으러 늪에 뛰어든 알몸의 사내를 거둔 착한 새여자가 살지요. 학처럼 고운 여자와 당돌한 계집애와 감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파가요. 어쩌면 나도 거기 살게 될지 모르겠어요. 받아주기만 한다면요. 사내는 제 속에 대고 말했다. 탱자나무 울타리 집? 왜 큰 감나무가 있는 파란 철대문에 개들도 많고 그 점쟁이 할망구집? 그 집 할머니가 점장이에요? 옛날엔 동네 옆연네들이 덜어 점을 보러 가곤 했지. 신기가 있다던가. 근데 그 집엔 무슨 볼일이 있어서? 그저 좀 며칠 쉬러. 뭔 일인지 몰라도. 나 같으면 거기 안 있겠수. 남자가 있을 곳이 아니지. 거기가. 왜요? 그 집 그냥 딱 봐도 음기가 철철 넘치잖아. 그 개들은 또 어떻고. 송아지 한 마리는 거뜬히 잡아먹게 생겼잖아. 그 집서 살던 남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잖아. 허구한 날 술 먹고 옆연넬 폈다지. 그래서 그 할망구랑 여자랑 작당을 해서 죽였다고. 새벽에 늪에다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토막토막 잘라서 개들한테 던져줬다던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요 같은 여자들. 노인은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그러곤 물고기가 든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사내는 한동안 멍하니 서서 노인의 뒷모습만 쏘아 보았다. 사내는 무언가 된통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백년 묵은 구렁이에게 홀린 기분이 이런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새벽 물질을 나갔고 노파는 혼잣말을 하며 감나무 아래 앉아있었고 계집애는 또 어딘가를 싸돌아다니며 진흙을 묻혀들였다. 사내는 그런 변함없는 일상이 무서웠다. 무언가 끔찍한 계략을 숨긴 조작된 일상. 사내는 의심에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다. 여자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내는 전과 같지 않았다. 허물을 들고 달려오는 계집애가 곱지 않았고 노인의 옛날 얘기는 사람을 홀리는 주술 같았고 여자의 흐릿한 미소는 비웃음으로 여겨졌다. 덩치 큰 개들이 쇠의 밥그릇을 끌고 다니는 소리도 섬뜩하기만 했다. 의심에 눈을 거친 친절은 계략이고 술수였으며 편안한 일상은 음모고 덫이었다. 소문에 불과한지도 모를 일이었다. 억측이고 오명일 것이었다. 학처럼 가녀린 여자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과연 힘센 남자를 죽일 수 있을까. 계집애는 기껏 뱀 허물이나 주우러 다니는 어린애에 불과했고 개들은 계집아이 하나 당하지 못할 정도로 온순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들은 몇 마디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근거도 없는 풍문에 불과한 그 말에 하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여자들만 사는 집안에 낯선 남자를 스스럼 없이 들여놓은 것이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친절과 배려며 사내는 밥도 거르고 문을 걸어 잠근 채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계집애가 몇 번 방문을 두들기며 사내를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계집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여자가 방문 앞에 상을 내려놓고 갔다가 한참 뒤에 그 상을 내갈 때도 사내는 눈을 지릅뜨고 잠긴 문을 확인했다. 사내에겐 모든 게 위협이고 공포였다. 여자가 물질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머릿속으로 여자의 동선을 가늠해 보았다. 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여자 뒤를 밟기 시작했다.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리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리라. 두려움이 사내를 강하게 만들었다. 마음이 급했다. 사내는 금세 여자를 따라잡았다. 사내는 여자의 팔목을 비끌어 쥐었다. 갈대습으로 여자를 끌고 가는 사내의 손길은 거칠고 우악스러웠다. 갈대가 꺾이고 그 속에 숨은 새들도 숨을 죽였다. 사내는 두려웠다. 두려운 만큼 여자를 제압하는 손길도 거칠어졌다. 사내는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리를 짓이기며 제 몸을 쑤셔 넣었다. 사내는 형벌을 수행하는 집행관처럼 냉혹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두려움을 갖게 만든 여자에게 하는 선전포고였다. 여자는 아무 저항 없이 사내를 받아들였다. 여자의 몸은 안개처럼 모호했고 늪처럼 깊었다. 사내가 여자에게서 몸을 떼기 직전 사내는 여자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았다. 백태가 낀 것처럼 뿌해지는 눈동자. 몸을 떼고 일어서려는 사내를 여자가 붙들었다. 그러곤 천천히 여자 쪽으로 잡아당겼다. 사내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사내를 끌어안았다. 여자 품에 안긴 사내는 꼭 젖먹이 어린애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스르르 잠이 올 것만 같았다. 사내는 문득 자신이 남기고 온 유서가 생각났다. 내 죽음이 진실을 대신하리라. 진실. 사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이었을까? 힘과 권력과 지위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까? 스스로 옷을 벗도록 사내가 종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자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사내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있었다. 여자의 손길은 한없이 보드랍고 따뜻했다. 사내는 그 품에서 그냥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영 깨어나지 않아도 좋을 깊은 잠. 너무 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 이 아저씨 여기 또 누워있네? 계집애의 목소리가 사내를 깨웠다. 사내가 누운 곳은 진흙 바닥이었다. 해는 떴으나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손에 기다란 뱀 허물을 든 계집애가 사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에휴, 정말 또 누구 고생시키려고. 아저씨가 길 잃은 것 같다고 찾아보래서 왔잖아, 내가. 그래, 그랬구나. 잠깐 잠이 들었나 보다. 그런데 그것도 첫 허물이니? 아니, 내가 그랬잖아.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랬지. 그랬어. 사내는 자꾸만 고개를 주억거렸다. 계집애가 사내 옆에 쭈그려 앉아.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냥 나도 뱀 허물이나 찾아보려고. 아니, 왜 여기 왔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 진실을 밝히려고. 그랬다는구나.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는데? 글쎄다.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는걸.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어딜? 탑에. 할머니는 거기 가면 뭐든 알 수 있다고 했어. 할머니도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가거든. 탑? 노래하는 탑? 어? 아저씨도 아는구나. 그게 진짜 있는 거니?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찾아갈 수 있어? 그럼 안개가 데려다 주는 걸? 계집애가 사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사내는 계집애의 자그마한 손을 꽉 쥐었다. 계집애의 손은 따뜻하고 촉촉했다. 탑이 있는 곳은 그리 멀지 않았다. 안개가 거치면서 사내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작은 탑. 늠넘어 총가게가 매일 늪을 건너와 쌓아 올린 탑. 계집애가 손을 놓고 사내를 문쪽으로 밀었다. 자, 이제 들어가 봐. 마술이었다. 탑은 사내의 옅은 숨소리에도 반응하며 음악 소리를 들려주었다.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 목덜미를 간지르는 현의 가느다란 선율. 더러운 두 손을 두들기는 낮은 피아노 소리. 사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탑 안에는 맑은 실로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늪에 섰다. 죽자 하고 뛰어든 늪. 사내가 떠났을 때와 변한 것은 없었다. 누군가 자리를 옮기거나 물건을 훔쳐간 흔적도 없었다. 운전석에는 사내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사내는 영겁의 시간을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늪이 생기기까지의 시간을 한자리에 서서 모두 본 듯한 느낌이었다. 물이 고였다 흐르고 진흙이 쌓이고 물풀들이 자라나 늪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 사내는 양복 윗주머니에서 흰 종이를 꺼내 펴보았다. 내 죽음이 진실을 대신하리라.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밝힐 진실도 대신할 진실도 사내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진실은 모두 늪 안에 들어 있을 것이었다. 늪은 안개를 피워 올린다는 것. 늪 가장자리에서 허물을 벗는 어린 물뱀들과 쇠 물딱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개구리 알이며 물 잠자리 알이 부화하고 썩어간다는 것. 때론 웩웩웩 웩가리 울음 소리가 늪의 침묵을 깬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하여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늪으로 갈 일이다. 거기 늪의 짙은 안개 속에서 깊은 잠에 들어갈 일이다. 두툼한 낙엽 융단이 추위를 막아주는 그 따뜻한 늪이 데려다 줄 것이다. 안개를 피워 올려 그곳으로.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여자의 물질 소리 같기도 했고 탑 안에 혼자 앉은 여자의 노랫소리 같기도 했다. 사내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지늘기 잔뜩 묻은 바지와 셔츠를 벗고 양말과 팬티도 벗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사내의 발목을 휘감을 뱀들을. 허물 벗은 말끔한 뱀들이 사내에게 오기를 기다렸다. 어디선가 곡성처럼 음산한 외가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권력형 성 스캔들에 휘말린 대학 교수가 자살을 하기 위해 늪으로 왔다가 겪는 시간들을 몽환적인 느낌으로 그려낸 이야기였습니다. 권력형 성 스캔들에 휘말린 대학 교수는 권력형 성 스캔들에 휘말린 대학 교수는 권력형 성 스캔들에 휘말린 대학 교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